맑은 공기도 또 마시고 하늘만 예뻐도 그림이 되네 힐링하는 시간 눈으로 담아가는 날 여기는 또 다른 힐링을 하러 온 곳이에요 제가 첫 번째 갔던 장소와는 많이 다르죠? 아마 많이 올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이 함께 옵시다 우리만 가는 거다 날 따라와봐 나 뛰고 싶은데 가팔라 가팔라 가파라 가파라 제 발을 갖고는 지금 40도 갈 길이 한참 멀어 한참 멀었어 우리 올라갔다 치고 내려가요 피리님 아이고 힘들어 제주도로 삼행시로 해볼까 우리 채? 제주도는 말이야 주 주고 짱짱 올 수 있어 난 말이야 도 도 어렵다 도 도 도 도시락 그게 참 재밌어 그치? 나만 재밌어? 너도 재밌어 너도 재밌어 다 와가네 여기도 너무 예쁘다 좋구나 여기 뷰 끝내주네 정말 잘 왔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 공기 참 좋다 와 정말 예쁜데 보이냐 이것들아 야 나만 올라왔잖아 보이냐고 조심조심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 산이란 게 올라올 때는 좀 이거 왜 올라가야 되나 싶어도 올라와서 밑에 경치를 보면 잘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들죠 하늘만 예뻐도 그림이 되네 그쵸? 응 자연이야 예쁘지 예쁘지 예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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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온 거 후회 안 해 그 희열감 근데 너무 좋았어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것만 해 영웅 소양 Teen Wolf School이 쩍 펼쳐진 저기 너무 예쁘다 저는 여행 오면는 꼭 내리지 않아도 이런 드라이브 하는 것도 아주 즐겨 하고 맛집도 찾아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